첫 번째. 그노대의 반응이 끝. 이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는 근데 얼마 안 돼, 그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해요. 두 가지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곳이여요. 여기가 다 다리 중이에요. 여기가 다 다리를 잡는 곳입니다. 여기가 다 다리. 여기가 다 다리. 여기가 다 다리 있어요. 아, 지금 비켜다리지마. 아 으 비용 비해 조심하십시오 비해 조심하세요 불가 조금만 넓히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동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빨리 갈게요 조금만 더 빨리 가겠습니다 자 뒤에 카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단판이 있어요 뒤에 보세요 비자님 뒤에 보이시죠 뒤에 뒤에 조심하세요 네 비통 조심하세요 비통 조심하세요 비통 조심하세요 여기 여기 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밀수만 해주세요 밀수만 해주세요 밀수만 해주세요 밀수만 더 좀만 더 앞쪽으로 앞쪽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밑에 두셔야 돼요 뭐가 동의 와 여기 여기 뒤에 주셔야 돼요 뒤에 주셔야 돼요 뒤에 주셔야 돼요 미안하다 와 시영씨 오른쪽 좀 봐주세요 안녕 왼쪽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탈게요 왼쪽 아 내가 앞두고 왔다 네 조금만 더 빨리 가겠습니다 어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와 깜짝이야 TOMORROW 시영씨 조용시 directory 한번만 제운씨 뒤에 한번만 제운씨 잘 다녀오세요